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황무성이라는 전 성남도계공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.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은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이 대표의 변호인이 저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이 대목에서는 이재명 대표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한번 보시죠. 증인으로 출석한 황무성 전 사장. 2021년 11월 5일 유한기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. 황무성 전 사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유한기 씨는 참고로 전 성남도계공의 개발사업 본부장을 맡았던 분이고 고인이 되셨죠.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답장을 받은 게 없다고요.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.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저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넘겨보죠.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했어요 스스로.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. 유한기 씨가 황무성 사장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것이죠. 유한기 씨가 왜 퇴직 문제로 황무성 씨의 대장동을 역교라고 합니까. 거짓 언론 플레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. 아니 이런 답장을 황무성 전 사장한테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. 황무성 씨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. 그래픽도 넘겨볼까요.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저걸 공개하자 검찰 측이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저 문자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.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저런 문자 내용을 입수했습니까. 밝히시오 검찰 그 검찰의 이야기를 들은 판사도 그러게요. 왜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갖고 있었을까요. 궁금하네요.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얘기하기를 유한기가 아는 지인에 보낸 내용인데 좌우지간 나중에 필요하면 밝히겠습니다.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. 우리가 이게 경천동지라는 표현을 가끔 써요.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. 너무나 놀랍다. 눈동자가 부들부들 떨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입니다.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정원 의원을 모른다고 할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께서는 조정원 신의 전환 의원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. 그건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지금 잣대를 대고서 판단을 하는 거로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닙니다. 유동규 씨 아니에요. 유한기 전 본부장은 고인이 된 분입니다. 맞죠? 그리고 실제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침을 따라서 실제 이 항무성 전 사장과 알력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저도 이거 보도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? 이거는 데이터 상으로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. 김문기 전 처장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맞습니까? 맞습니까? 맞죠? 유한기 전 본부장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맞습니까? 맞습니까? 김문기 전 처장은 몰라요. 그런데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 문자 내용을 고스란히 알고 있잖아요.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왜냐하면 전 처장은 호주까지 같이 동행을 했는데 모르고 고인이 된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문자까지 확보해서 잘 알고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?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거는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양 변호사님. 저는 유한기 전 본부장의 문자메스자 김문기 전 처장이 어떻게 엮이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변호사장이 지적한 부분들을.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저 내용은 왜 그럼 검찰 측에서 저걸 어디서 입수했는지 밝혔고 그걸 나중에 해야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밝히겠다.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건 이제 황무성이라고 하는 증인이 출석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 공격을 받는 피고인 입장은 검찰 측에 출석한 검찰의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걸 공개한 거고 만약에 법원에서 저게 실제로 정확히 그 내용이 맞는지까지 파악해야 우리가 그 내용을 믿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공개로 해야 증거를 쓸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단계는 증거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공판 도중에도 갑자기 저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